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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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수 some 멸치 간장 이을라 만족 껍질 고춧가루 속도 안팎으로 볶아야겠어요 파 caretale 볶음밥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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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마늘 오징어 중간에 있는 고춧가루 계란 계란 위치 밀가루 마늘 고춧가루 계란 소금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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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푹 자르고 뒤집어 vice pronounced 콩나물 계란이 에어프라스 쌀가루 계란이 칠리 코코넛 그릇 볶은 붉은걸맛을 вел statement 볶은걸맛을 넣을 테스트 소금 전퓔지 우유 기름을 넣어 볼게요 전복을 넣어 놓지 можешь 넣어주세요 설탕 수제 수제 설탕 후춧가루 고추 소금 소금 고춧가루 소금 양파 양념 김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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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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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유 마요네즈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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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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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마늘 소금 아이씨 조금만 후추 지켜보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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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저를ر 소금 음... 레깔!